영국 엘리자베스 2세 요분의 건강 비법이었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교황 비호 12세 때 이분이 고령이라서 건강이 좀 유독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치의였던 리칼토 리시 박사가 노열 젤리를 처방한 후에 완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게 참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면서 노열 젤리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왕가들의 음식이었는데요. 왕유라고 불리면서 왕들 사이에서 불로장생의 약 중 하나로 불렸어요. 또 중국 의학서인 본초강목에서는 로열 젤리가 오장의 허증을 다스리고 병을 제거하면서 백약을 조화시키며 오래 먹으면 늦지 않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열 젤리가 정말 좋다고 해서 먹긴 먹는데 어려지는 거 확실한 거죠? 일단은 어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 이런 거 좀 잘 먹어야 되는데 노열 젤리에는 특이하게 하이드록시 데센산과 노열 락틴이라고 하는 특수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이요? 뭐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노열 젤리 먹으면 약간 신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면서 노열 젤리의 품질을 표현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게 하이드록시 데센산인데요. 이 하이드록시 데센산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여성들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노화와 밀접한 질병들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초파리에게 노열 젤리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성이 있느냐. 몸집이 2배로 커지고요. 그다음에 알도 2배로 낫고요. 그다음에 수명도 40일이었는데 열흘이 늘어서 한 25% 수명 연장 효과도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타우센트 박사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항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로열 젤리 속에 있는 하이드록시 데센산이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현류 개선이라든지 또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아주 최적이다. 정말 최고로 좋다. 유일한 그런 성분이다라고 극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로열 젤리에 있는 두 번째 성분이 로얄 락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성장 호르몬과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법이 34살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이게 중요한데 이게 34살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슬슬 줄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가 돼야지만 우리 몸 속에 뇌 기능과 피부 재생도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마 교양인 비호 12세가 위독하다가 노열 젤리를 처방받고 어떻게 보면 완쾌를 한 것들도 이런 성장 호르몬과 같은 효과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8년 국제양봉대회에서 이 교황이 노열 젤리와 벌꾸를 예찬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네, 이 로열 젤리 속에 로열 락틴으로 인해서 여왕벌은 일본에 비해 12배 정도 수명이 더 길게 만든 물질이고요. 또 면역 강화, 성장, 그리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로열 젤리는 아주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판토텐산이라는 성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를 젊게 만들고 피부를 더 탄력 있게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열 젤리는 또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꿀에 비해서 100에서 200배 정도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잘 돈다는 건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없애주니까 세포를 보호하고 암이나 염증 같은 것들의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역시 항암 효과로 이어지는데요. 여성암 중에 대표적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에서도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로열 젤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로열 젤리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적합하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게 드시는 게 좋고요. 하루 섭취량은 3g으로 약 3분의 1 티스푼 정도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천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열 젤리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 용해제 같은 것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